깜짝이야– 가사자 그냥 가자 그치만 이렇게 사람 많은 줄은 몰랐어 여기 같이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놀고 싶었던 거지 너 힘든 거 보려고 오자고 한 거 아니니까 당연히 걱정되니까 그렇지 너 힘든 것도 걱정되고 배고픈 것도 걱정되고 나이 들면 걱정만 많아진다더니 250살 먹고 걱정만 늘어서 네 걱정만 하네 그러니까 그냥 가자 진짜 진짜 그래도 돼? 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다른 곳에 가도 이렇게 사람 많을 것 같다고 했잖아. 너는 괜찮겠어? 뭐야, 왜 그렇게 말해? 완전 감동... raid의 2. 3. 4. 4. 5. 5. 6. 7. 7. 9. 9. 11. 11. 11. 11. 12. 12. 12. 14. 14. 15. 15. 15. 15. 15. 15. 15. 15. 16. 15. 16. 신기한 거 보여줄까? 내가 이거 쌓아서 우리 아지트 만들어주기 어, 여기처럼 아지트 아무도 모르고 우리만 아는 비밀 공간 나 진짜 빨리 잘 쌓지? 밤에 너무 깜깜하면 네가 못 잘 수도 있으니까 나처럼 밝은 전구도 달아주고 네가 가지고 싶은 건 전부 넣어두고 방이 100칸이면 99칸은 내가 원하는 걸로 전부 채워도 돼 그냥 나는 딱 한 칸만 주라 네가 찾아오고 싶을 때 단번에 찾아올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딱 한 칸만 나는 많이 안 바래, 진짜로 응 응 네가 좋은 건 전혀 없네 네가 좋은 건 전혀 없네 응 음? 니가 좋은 건 전부 다 하자 한 칸 나 주는 거야? 매일 가서 오늘처럼 귀찮게 할지도 모르는데 와 나 진짜 좋아 내가 지금 얼마나 기쁘고 좋냐면 너 만났을 때만큼 기쁘고 좋아 진짜 정말 어? 내 심장 만져봐 터질 것 같아 나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 정말 정말 좋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